책사람 안녕하세요. 책사람입니다. 오늘 눈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 따뜻한 방 안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귤 까먹으면서 읽고 싶은 추리소설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추리라기보단 서스펜스 장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넬 울리치의 담배라는 작품인데요. 코넬 울리치는 윌리엄 아이리쉬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아르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으며 알프레드 히치콕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담배는 어리숙하지만 선의를 지니고 있는 에드라는 젊은 친구가 주인공인데요. 뒷골목 보스의 심부름을 하며 겪게 되는 위기와 반전을 속도감 있게 보여주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책사람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세요. 담배 코넬 울리치 덜덜이 토미가 나오더니 말했다. 좋아. 두목이 들어오라 하신다. 토미는 쉴 새 없이 떨리는 손으로 어깨 너머 뒤쪽 방을 가리켰다. 마르고 손진해 보이는 젊은이 심부름꾼이 읽는 척하던 신문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섰다. 약간 겁을 먹은 얼굴이었다. 두목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부를 때면 항상 그랬다. 젊은이가 물었다. 혹시 화가 나신 건 아닌지 화가 나시진 않았고 그냥 너 잘 있나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 토미가 쌀쌀 맞게 대꾸했다. 토미는 언제나 잘 있나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다. 그럴 때면 두목은 언제나 심부름꾼에게 일을 좀 해달라고 말했는데 심부름꾼은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젊은이는 물어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물어보면 두목이 화를 낼 테고 두목이 화가 나면 그를 감옥으로 되돌려 보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두목은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해댔다. 심부름꾼과 두목은 감옥에서 처음 만났다. 심부름꾼은 굶주린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주려다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고 두목은 사람을 살해했다는 부당한 혐의를 뒤집어 쓰고 들어와 있었다. 변호사가 그 혐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증명하자마자 두목은 석방되었다. 심부름꾼은 풀려나자 곧 자연스럽게 두목을 찾아갔다. 두목은 심부름꾼이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조금 일찍 추록한 것이 사실 자기가 힘쓴 덕분이라고 알려주었고 심부름꾼은 배음망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 후에 한두 번 두목이 지시한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가 법을 어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갈 뻔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두목은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토미에게 윙크를 했을 뿐이었다. 심부름꾼은 두목과 잘 지내는 한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심부름꾼이 두목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서자 덜덜히 토미가 문을 닫고 뒤따라왔다. 심부름꾼이 들어갈 때 두목은 아래 서랍에 아주 작은 병을 넣던 중이었다. 두목은 담배를 말고 있었던 것 같았다. 두목은 항상 값비싼 아바나산 시가만 피웠는데 담배를 말다니 이상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다른 일처럼 물어보지 않는 게 현명할 것 같았다. 두목이 앉아있는 책상 위에 담배가 50개비 들어가는 납작한 깡통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몇 개비가 삐죽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그리고 손톱 깎는 가위와 자그마한 저만기, 나무 이쑤시개 몇 개, 조그만 고무풀통, 담배가루 잔뜩, 그리고 쓰다버린 담배 많은 종이도 상당히 많이 쌓여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심부름꾼은 두목이 담배를 말고 있었나 보다고 생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심부름꾼의 이름인 에디 딘의 머리 글자 이 D가 겉에 박힌 납작한 담배 케이스가 보였는데 에나멜이 칠해져 있었고 새것이긴 하지만 그리 비싸 보이지는 않았다. 두목은 머리 글자가 박힌 담배 케이스만 놔두고 나머지를 싹 쓸어서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심부름꾼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친숙하고 명랑한 태도로 손을 내밀었다. 여, 에디. 만나서 반갑구먼. 안 깨나. 항상 두목의 곁을 떠나지 않는 덜덜이 토미가 사형 집행인처럼 에디에게 의자를 밀어주었다. 언젠가 총알이 그의 척수를 건드렸기 때문에 토미는 항상 온몸을 실룩거리고 있었다. 에디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엉덩이를 살짝 의자 끝에 걸쳤다. 두목은 한쪽 팔꿈치를 책상에 올려놓고 에디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내며 말했다. 에디, 자네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네.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보게나. 두목은 책상에서 담배 케이스를 들어보였다.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걸쇠를 눌렀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들처럼 뚜껑이 열리지는 않았다. 대신에 담배의 한 개비가 잡아 빼기 좋도록 위쪽으로 슬쩍 튀어나왔다. 아주 기막히지 않나. 두목은 이를 드러내고 씩 웃었다. 그는 엄지손톱으로 케이스를 열고 튀어나온 담배를 조심스레 톡톡 건드려 줄을 잘 맞춘 다음 탁 하고 뚜껑을 닫았다. 에디는 더듬거리며 감사의 말을 중얼거렸다.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지금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았다. 두목은 지금 기분이 좋고 에디를 반갑게 맞아주며 이렇게 선물을 하려는 순간에 말이다. 하지만 뭐든지 알고 있는 두목은 그 사실도 알고 있었다. 자넨 담배를 안 피우지? 그렇지 않나 에디? 안 피웁니다. 폐가 안 좋아서요. 에디는 혹시 두목이 화를 내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우물거렸다. 안 피운다는 건 알고 있네. 그래서 주는 거라네.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두목은 케이스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화제를 돌렸다. 한 달쯤 전에 내가 밀러 씨라는 작자와 사귀어보라고 말했었는데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 그 사람은 남과 쉽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에디는 적당한 말을 찾으려고 머리를 굴렸다. 매우 의심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빈틈이 없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그 사람은 항상 사내들 서너 명쯤과 함께 다니는데 그 패거리들이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그 자는 자네가 뭔가 좀 득을 보려고 접근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일거리나 콩꼬물 같은 건 말이야. 그렇지 않나? 두목이 대답을 재촉하자 에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두목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이도록 했으니까요. 두목은 턱을 어루만졌다. 밀러 씨와 친해지지 못하는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문제는 두목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시작된 것이었다. 두목은 속삭이듯 말했다. 그 사람은 거물이야 에디. 친해지려면 그의 마음에 들어야 하네. 지난번에 만났을 때 내가 말한 대로 그 자와 그의 동료들에게 술을 한 잔씩 돌린다고 했나? 에디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러라고는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돈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는지 비웃었어요. 그런 뒤에 그들 중 하나가 제 뒤를 밟았나 봅니다. 집에 도착해서 창밖을 봤더니 그 사람이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두목은 에디를 안심시켰다. 그건 괜찮네. 그 사람들은 보통 그런 방법으로 남의 신분을 확인하거든. 자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지. 오늘 밤에 그곳으로 다시 가서 계속 밀러라는 자에게 친하게 울게. 또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고 담배도 한 개비씩 돌리게. 두목은 말을 멈추고 케이스를 톡톡 두들기며 강조했다. 다른 건 어떻게 해도 좋지만 맨 처음 나온 담배만은 꼭 밀러에게 건네야 하네. 만약 자기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다 피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면 되겠지. 다른 사람이 먼저 담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하게. 그 사람은 그런 문제로 화를 잘 내는 편이니까 말이야. 알아듣겠나? 만약 거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권하지 말게. 그러고 나서 밀러가 잔해 케이스에서 담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고 틈나는 대로 권해보도록 하게나. 케이스 속에 첫 번째 담배를 꺼낼 때까지 계속하란 말이야. 에디는 곰곰 생각을 하고 용기를 짜낸 다음 가까스로 이전에는 해본 적 없는 긴 질문을 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절 마음에 들어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점에 대해선 말씀해 주시질 않아서 잠시 동안 두목의 얼굴은 격렬한 분노로 실룩거렸다. 에디는 물론 그 분노를 자신에게 퍼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턱이 없었다. 그런 소리를 할 리가 없어. 그럴 위험은 없다고. 제 녀석을 낳아준 엄마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라도 그 얼굴에 물이나 한 바가지 부어줄 놈이야. 두목은 케이스를 에디에게 밀어주고 돌돌 말린 지폐뭉치에서 1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뽑아들었다. 이걸로 한 잔네. 이제 가봐도 돼. 내가 한 말은 꼭 명심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밀러에게 꼭 붙어서 그자가 이 케이스에서 담배를 꺼내도록 하고 밀러가 꺼내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권하면 안 돼. 한 가지 더. 만약 물으면 자네가 직접 딩글맨에서 2달러 50센트 주고 이 케이스를 샀다고 말하게. 내 말을 그대로 잘 기억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겠네. 에디는 케이스를 윗옷 안주머니에 넣고 10달러짜리 지폐는 우표와 함께 잘 접어 조끼 주머니에 넣은 다음 일어섰다. 그는 더듬거리며 감사의 말을 꺼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목 이렇게 돈과 선물을 다 주시다니 두목을 기쁘게 하고 또 자기가 두목의 신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에디는 한마디 덧붙였다. 그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전화를 올릴까요? 토미와 두목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좋아 한 다음 꼭 내게 알려주게나 두목은 허락했고 토미는 좀 묘한 말을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너무 멀리 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라고 에디가 사무실을 나서고 문이 닫히자 그들은 박장대소를 떨어뜨렸다. 토미가 헐떡거리며 말했다. 저 녀석은 지옥에서 전화를 걸려고 그러나 봅니다. 대체 전화요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두목이 맞장구를 쳤다. 그거 아주 볼만하겠군.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밀러를 해치울 수가 없어. 자네도 요전번에 두 번이나 어떤 꼴이 됐는지 다 봤지. 내 고문 변호사 녀석이 작년에 날 감방에서 빼내고 나니까 밀러는 경호원 없이는 화장실에도 안 가는 것 같았단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자네조차도 내게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 없을 거야. 놈들은 밀러가 당한 꼴을 보면 머리가 휙 돌아버리겠지. 그래서 방금 이곳을 다녀간 얼간인 녀석에게 당장 총질을 해서 구멍을 숭숭 뚫어버릴 걸. 종합구멍만은 시체 신기록이 탄생할지도 모르지. 최대한 오래 살려놓고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는 절대 안 할 거야. 에디가 꼰질을 가능성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지. 두목은 흐뭇한 표정으로 심부름꾼이 조금 전까지 앉아있던 의자를 바라보았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 멍청하고 순진할 수 있지? 감방에 있을 때 5분도 안 돼서 이 녀석을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 게다가 이런 일을 하는데 아주 적합한 얼굴까지 하고 있었어. 원 얼마나 악의가 없어 보였으면 밀러 같은 놈이 곁에 오게 놔두고 심지어 술까지 사도록 허락했겠어. 아주 타고났어. 게다가 자기를 죽음의 길로 밀어넣었는데도 내게 고맙다고 하는군. 두목은 기쁨에 겨워 몸을 부르르 떨었고 토미도 똑같이 했다. 이 녀석은 항상 덜덜거리긴 했지만. 두목이 일어서며 말했다. 어서 모자 써. 노티클럽에 가서 투어 시간 노닥거리자고. 예쁜 애들 두어 불러 곁에 앉힌 다음 술잔을 집어던지고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소란도 피워야지.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걸 다들 목격하게 해야지. 토미는 펠트 모자의 챙을 입까지 끌어내리고 웃으며 말했다. 초판 신문이 나올 때까지 조미쑤셔 어떻게 기다리죠? 우리가 놀라 자빠지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에디 딘은 호주머니에 양손을 집어넣은 채 휘파람을 불며 로릴라드 거리를 따라 터벅터벅 걸어 심부름을 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자부심과 안도감으로 한층 환해 보였다. 투모께서 나를 만족스러워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며 심지어 담배 케이스까지 선물하지 않으셨던가. 항상 머리 위에 매달려 있던 도끼를 이번에도 슬쩍 치워주시다니. 한 가닥 실에 매달린 그놈의 도끼는 에디의 생애를 온통 비참하게 만들었다. 호출을 받을 때마다 혹시 그게 떨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곤 했다. 이번처럼 이렇게 무사히 풀려나면 앞으로 2, 3주 동안은 별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까지 그보다 더 빨리 호출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두목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고 오늘 밤에는 두목의 지시를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야만 할 것이다. 에디는 자신이 어떻게 감옥을 나왔는지 알지도 못했고 물어보지도 않았을 정도로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다. 절차상의 문제로라는 말만 나오면 에디는 바짝 얼어붙었다.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만이 그 말을 떨쳐버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교차로에 설 때마다 에디는 바지 주머니에서 한 손을 빼내 상의 안 주머니에 넣어둔 에나멜 케이스와 조끼 주머니에 넣어둔 지폐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했다. 둘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날이면 두목의 지시를 이행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손을 꺼낼 때마다 엄지손가락에 침을 묻혀 가로등에 발랐다. 그렇게 하면 행운이 찾아오기 때문이었다. 오늘 밤에 꼭 밀러에게 접근해서 한바탕 어울려야 한다. 아, 물론 두목을 안다는 사실은 입도 뻥끗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 밀러라는 사람은 자기 동료들과 도심지에 번지르르한 호텔에 살고 있었다. 에디는 전에 그 호텔의 사원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호텔 한 층을 몽땅 세냈다고 했다. 엘리베이터는 한 대만 그 층에 멈추게 해놓고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한다고 했다. 당연히 에디는 그 층에는 올라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손님이 거의 없는 야밤이면 그 남자들은 호텔에 있는 두 개의 바 중 작은 곳에 가끔 들렀다. 에디가 밀러와 앞면을 트는 작업을 한 것도 바로 거기였다. 밀러와 일행은 에디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고는 껄껄 웃어대며 별 문제는 없겠다고 놔두었다. 다른 손님들은 모두 바텐더의 귀뜸을 받고 자리를 피한 뒤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디가 한 잔씩 돌리겠다고 말을 꺼내자 모두들 재미있다는 듯 왁자지껄 떠들며 우유와 루투비어를 주문했다. 물론 마시지는 않았다. 에디는 로릴라드 거리를 지나 호텔 쪽으로 쭉 뻗은 프랭클린 거리로 접어들었다. 두 목의 사무실을 떠난 게 11시 30분이 좀 지난 때였지만 시간은 아직 충분했다. 밀러는 자정 이전에는 결코 술을 마시러 오지 않았다. 너무 빨리 가면 소용이 없었다. 에디는 그 남자들이 얼굴을 내밀 때까지 혼자서 우두커니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돈을 아껴야 두 목의 지시를 이행한 후에도 더 많이 남겨먹을 수 있었다. 두 목의 사무실은 좀 고립된 도시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오니 공터가 많이 있었다. 좀 더 나아가자 점점 건물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밤이 깊어 에디가 도심지에 들어섰을 때도 거리는 쥐지근 듯 조용했다. 어디선가 교회 종탑에서 열두시를 알리는 종이 울릴 때쯤 에디는 호텔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도착했고 저 멀리 어둠 속에 호텔 건물이 우뚝 솟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모퉁이 담뱃가게는 아직 환히 밝았다. 에디가 가게 앞을 지나치는데 그 순간 가게의 외등이 꺼졌다. 그때 문이 잠긴 가게의 바깥쪽에서 철망을 덧댄 유리창을 마구 두드리며 카운터 뒤에 앉아있는 점원에게 손짓을 해대는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점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조금도 움직이려 하질 않았다. 에디는 그 광경을 지켜보려고 멈춰섰고 유리창을 두드리던 사람은 얼굴을 돌리다가 에디를 보았다. 그 사람이 여리뻗힌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저작자가 문을 못 열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이 문을 박살낼 수만 있다면 확 쳐들어갈 텐데. 저작자가 문을 빨리 닫지만 않았어도 난 자정 전에 가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5분이나 먼저 문을 닫고도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는 저 작자 좀 봐요. 점원은 냉담하게 남아있던 전등을 끄고서는 뒤쪽으로 사라졌다. 에디가 조심스럽게 권했다. 아침까지 좀 참으시지 그래요? 그 사람은 쓰고 있던 모자의 앞쪽 챙을 머리 꼭대기까지 밀어올리더니 낙담한 듯 문에서 돌아섰다. 담배가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도저히 잠이 안 온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엄지손가락으로 길 건너편의 연립주택 맨 꼭대기 층에 불 켜진 유리창을 가리켰다. 난 저기에 살고 있는데 오늘 밤에 친구들이 놀러와서 그만 담배를 다 피우고 말았어요. 5분 전에야 담배가 다 떨어졌다는 걸 알았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문을 두드려 댔는데 눈앞에서 문을 잠가버리다니. 그 사람은 갑자기 말을 멈췄다. 이봐요. 혹시 담배 가진 거 있어요? 한 개비만 있으면 어떻게 버텨볼 수 있겠지? 에디는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아니 적어도 감옥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남을 속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밀러가 보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담배를 권했다고 해서 화내지는 않을 것 같았다. 물론 조금 후에 밀러가 보는 앞에서는 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어느 누구에게 보다도 먼저 담배를 권하면 될 것이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담배 한 대 달라는 데 거절하기가 쉬운 일인가. 게다가 그 사람의 얼굴에 극도로 초조한 기색이 나타난 것을 보니 니코틴 중독이 심한 모양이었다. 에디가 케이스를 꺼내 걸쇠를 누르자 담배 한 개비가 툭 튀어나왔다. 그 사람은 그걸 뽑아 가슴 호주머니에 넣고 에디에게 감사의 말을 했다. 당신 정말 생명 하나 구한 셈요. 에디는 그 사람을 쳐다보다가 걸쇠를 한 번 더 눌렀고 한 개비가 또 튀어나왔다. 이것도 가져가서 아침에 피워요. 케이스 안에는 한 개비씩 돌리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로 들어있는 걸 이미 보지 않았던가. 밀러는 동료를 4명 이상 데리고 온 적이 없었고 에디 자신은 아예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두 번째 담배도 그 사람은 호주머니 속 첫 번째 건 옆에 나란히 꽂혔다. 그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길을 건너 불이 환하게 밝혀진 연립주택 속으로 사라졌다. 에디는 고개를 살래살래 젖고 케이스를 호주머니에 갈무리한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에디가 바에 들어섰을 때 밀러와 패거리들은 이미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전처럼 다른 손님들은 모두 로비 건너편에 더 큰 바로 자리를 옮겼지만 에디는 망설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바텐더가 가로막으려 했으나 밀러가 소리쳤다. 여 이거 성인군자 알로이시오 아니신가 괜찮으니까 들어오게 놔둬 웃으면서 기분전환 좀 해야겠군 에디는 해벌쭉 웃으며 말했다. 신사양반들 안녕들 하셨나요 저기 호밀 하이블 한잔 줘요 호밀을 많이 넣지는 말고 주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나오는 바람에 바텐더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문을 되풀이해야 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신사양반들도 드시고 싶은 게 있는지 알아봐 줘요. 밀러는 앞에 놓인 술을 한입에 털어넣고 찡긋 윙크를 하더니 말했다. 저기 난 사르사 한잔 줘 나 오늘 그거 마시고 왕창 취해볼 거야. 그가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말하자 또 한바탕 웃음이 터져나왔다. 에디는 느릿느릿 밀러에게 다가갔다. 밀러는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터는 신용을 하면서 거만하게 말했다. 아주 좋아 괴짜씨 정말 그럴듯한데 에디의 옆에 서 있던 자가 냉정하게 에디의 몸 한쪽을 훑어내리고 이어 다른 쪽도 마저 수색했다. 에디는 그가 몸 수색을 마칠 때까지 양쪽 팔을 올린 채로 꼼짝도 하질 않았다. 밀러가 물었다. 도대체 이 남자한테서 뭐가 나올 것 같아? 물총? 밀러와 그의 일행은 모두 에디가 내는 술을 마셨다. 그리고 에디가 10달러짜리 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꼼꼼히 챙기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던 밀러가 물었다. 애송이 자네 하루 종일 뭐하고 지내나? 에디가 어물거렸다. 그냥 아무것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상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밀러씨. 내 변호사나 만나보게. 밀러는 한마디 툭 던지고 등을 돌렸다. 그때부터 남자들은 에디를 싹 무시했고 술을 또 한 잔 주문할 때도 에디를 쏙 빼버렸다. 에디는 한참 기다리다가 담배 케이스를 꺼내 밀러 쪽으로 슬쩍 내밀었다. 한 대 태우시겠습니까? 밀러는 마지못해 고개를 돌리고 쏘아붙였다. 어이. 나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라고. 그래봤자 내게 좋은 일 하나 없을. 담배 한 개비가 튀어나오자. 밀러는 그걸 뽑아 입에 물고서 말했다. 그 점을 명심해. 헉. 불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에디가 케이스를 내려놓고 성냥불을 붙여주자. 밀러는 일부러 에디의 얼굴을 겨냥하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에디는 격련을 일으키며 기침을 해댔다. 가슴이 빠개지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와중에도 혹시 밀러의 노여움을 사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웠다. 그러는 동안 에디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작자가 케이스를 집어들고 담배를 한 개비 빼내 옆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제각각 한 번씩 정교한 장치를 건드려대니 셋째 사람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벌써 고장이 나고 말했다. 그놈은 케이스를 닭자 위에 올려놓고 에디 쪽으로 쭉 밀며 한마디 툭 내뱉었다. 좀 좋은 걸 사지 그랬어? 밀러가 케이스를 집어들고 살펴보더니 말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어디서 샀나? 딩글맨에서 이 달러 50센트 주고 샀는데요. 에디는 외운 대로 대꾸했다. 혹시 내가 거기 가서 이런 걸 사려고 하면 말려. 밀러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똘마니에게 말했다. 그는 일부러 케이스를 마룻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에디가 허리를 굽혀 그걸 집으려 하자 발로 툭 차서 옆 사람에게 보냈다. 만약 에디가 계속 케이스를 쫓아다녔다면 그들은 그 장난을 계속했겠지만 에디는 한 번 쫓아가 본 다음 허리를 펴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거 별로 재미가 없구먼. 밀러가 시들해져서 한마디 하자 남자들은 다시 에디에게 눈길도 주질 않았다. 밀러는 에디가 건네준 담배를 꽁초가 다 되도록 피운 다음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 뒤꿈치로 지그시 밟았다. 자 이제 가야지 그가 말하자 두 사람은 그의 양옆에 한 사람은 그의 뒤를 막았다. 남자들은 발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에디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진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발을 나서던 작자가 에디의 등 뒤를 지나면서 앞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는 표시로 손바닥으로 목을 싹 긋는 신용을 했다. 그걸 지켜본 바텐더가 배꼽을 쥐고 웃다가 흠칫 놀라며 에디를 쳐다보았다. 입을 꽉 담은 에디는 분노의 표정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창피한 듯 고개를 돌렸다. 밀러 일행이 떠나자마자 에디는 담배 케이스를 주워들고 로비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갔다. 직통번호로 두목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질 않았다. 두목과 토미는 외출한 것 같았다. 에디는 두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지시받은 일을 그대로 실행했다는 걸 두목에게 알리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할 생각이었다. 토미와 두목은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두목이 한마디 했다. 그런 싸구려 술집에 그만큼 죽치고 있었으면 됐겠지.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걸 다들 봤으니 말이야. 그러면 됐지 뭐. 토미가 두목의 방 밖에 있는 쇼파 겸용의 침대에 막 기어들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일어나 몸을 떨며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다. 밤늦게 걸려온 전화가 짜증스러웠던 토미는 갑자기 망연자실했다. 너무 놀라 그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에디가 건 전화였다. 이 녀석이 아직도 살아있다니 에디는 죄송하다는 듯 물었다. 두목께서는 아직 안 주무십니까? 지시하신 대로 했다고 알려드리려고 전화한 겁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토미는 수화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토미가 쏘아붙였다. 너 어떻게 혹시 너 실수한 것 아니냐? 그 사람들에게 모두 한 잔씩 돌렸고 밀러에게 맨 먼저 담배를 건네줬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 대씩 뽑아 피웠고요. 나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에디가 울먹이는 것 같았다. 토미가 몰아붙였다. 밀러는 그걸 피웠어? 꽁초가 다 되도록 피우는 걸 제 눈으로 똑바로 그게 몇 분 전 일이야? 얼굴을 으스스하게 찌뿌린 채 토미가 말허리를 잘랐다. 에디로서는 수화기 반대편의 토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10분 전쯤에 그랬는데요. 에디가 우겼다.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았고 잘 피했다고 생각한 도끼가 돌아와 다시 눈앞에서 대롱거리는 것 같았다. 토미는 호통을 치며 한 가지 더 물었다. 밀러는 담배를 피우고 나서 어떻게 됐어? 담배를 다 피우고 꽁초를 발 뒤꿈치로 짓이긴 다음 위층으로 올라 이 아무 쓸모없는 무능한 새끼야. 감히 어디다 대고 새빨근 거짓말을 해? 토미는 소리를 질렀다. 이 졸데기 녀석이 속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열이 뻗쳐 한마디 덧붙였다. 그 담배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정상가리야 정상가리! 통화선 반대쪽에서 에디가 놀라 숨을 훅 들이쉬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그런데도 내 녀석이 뭘 어떻게 했다고? 두목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소식을 들으시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 난 천금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지금 내 녀석 입장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실 거야. 전화 반대쪽의 에디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맹세코 말하지만 밀러가 담배를 집어 입에 물었고 제가 직접 불을 붙여 그 첫째 담배를 피웠는데도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걸 다 피우기도 전에 통나무처럼 네 녀석 발 앞에 꼬꾸라졌어야지. 정상가리를 젤라틴 캡슐에 담아서 담배 속에 넣었는데 불을 붙이고 빨아들이면 바로 녀석의 입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뭐 어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은 집어치우고 그 담배 어떻게 했는지 똑바로 말하지 못해? 아니 전... 전... 공중전화 박스가 조박기의 망정이지 에디는 겁에 질려 곧 쓰러질 지경이었다.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토미와 두목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자진해서 그 담배를 남에게 줘버려 일을 망쳤다고 말하느니 다른 핑계를 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다. 에디는 헐떡거리며 필사적으로 말했다. 가는 길에 떨어뜨렸나 봐요. 이제 기억이 나는데 걸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아마도 아직 있을 거예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곧 가서 찾아볼게요. 한 번 봐주면 안 되겠어요, 토미? 두목님께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조금만 시간을 줘요. 설마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를 누가 집어가기나 했겠어요? 뻔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짓거릴 수밖에 없었다. 에디는 거의 발작할 지경이었다. 당장 처벌을 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떤 말이든 해야 했다. 너 재빨리 달려가서 살펴봐라. 그게 얌전히 있어야 신상에 좋을 거야. 마치 산채로 에디의 껍질을 벗겨내기라도 할 듯 토미는 신경이 곤두서는 잔인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리고 잘못한 걸 보상하고 싶으면 그걸 이리로 가져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누군가가 그 담배를 갖고 가기라도 하면 넌 1급 살인죄로 골로 간단 말이야. 앞뒤도 맞지 않고 그저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토미는 에디가 이를 딱딱 부딪히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실제로 그 담배를 회수하려는 이유는 그게 두목과 자신을 올가멜 증거로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에디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종말이 온다는 선고를 듣는 것보다는 한 시간이라도 미루는 게 더 낫다. 에디는 쉰목소리로 약속했다. 지금 당장 찾아가지고 갈게요. 찾아서 돌려드린다고 약속한다고요. 어디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으니 제발 두목님께 말씀만 드리지 말아줘요. 꼭 말씀드려야 한다면 제가 찾아보고 난 후에 해주세요. 제발요. 에디의 목소리는 점차 가늘어지다가 신음소리로 바뀌었다. 에디는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를 간신히 내려놓았다. 그의 손은 토미가 평생 떨었던 것보다도 더 떨리고 있었다. 에디는 얼굴이 흙빛이 된 채 노새처럼 땀을 철철 흘리며 공중전화 박스에서 비틀거리며 나왔다. 30분 전에 담배가게 앞에 서 있던 그 불쌍하고 죄 없는 사내는 주머니에 죽음을 집어넣은 셈이었다. 그 죽음은 에디가 직접 그 사람에게 건네준 것이다. 마구 질러대던 토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사라지자 첫 번째 공포를 대신해서 두 번째 공포가 밀려왔다. 에디는 어느 누구도 죽이고 싶지 않았다. 살인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만일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밀러에게도 담배를 건네지 않았을 것이다. 빨리 그 사내를 찾아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겨우 30분 정도 지났고 여기서 두 블록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 게다가 그 사내가 아직 담배를 피우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행히도 두 개비를 줬는데 그 중 하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나는 아침에 피워요 라는 말까지 하지 않았던가. 다행히도 에디는 그 사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길 건너 연립주택에 맨 꼭대기 층에 불 켜진 창이 있었던 곳이다. 어쨌든 솟아날 구멍이 두 개는 있는 셈이었다. 이제 바라는 것은 셋째 구멍도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혹시 이미 한 개비를 피웠다고 해도 그게 독이든 담배가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 날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래야만 한다. 에디는 눈가에 땀을 훔쳐내고 달리기 시작했다. 호텔 계단을 뛰어내려가 얼마 전에 휘파람을 불며 어슬렁거리며 걸었던 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너무 늦게 도착하면 교수대의 자기 목을 스스로 들이미는 꼴이 되리라는 걸 에디는 잘 알고 있었다. 차라리 멀리 사라지면 경찰들이 신원 불명의 살인자를 체포하려고 몇 주일 아니 몇 달씩 쏟아내야겠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주저할 에디는 아니었다. 그는 사소한 일에는 대개 소심했지만 이런 큰일이 닥치면 전혀 소심하지 않았다. 문이 닫힌 담배가게는 바로 저기에 있었다. 프랭클린 거리까지 가서 모퉁이를 돌지 않고 바로 비스듬히 가로질렀다. 혹시 연립주택에 불 켜진 창이 보이지 않을까 두리번거리다가 에디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온통 컴컴했다. 1, 2분 동안 망연자실 했지만 이건 좋은 징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모든 게 정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무슨 일이 이미 벌어졌다면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밝히고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어두컴컴한 창문들이 창문들이 불길한 징조인지 혹은 희망의 징조인지는 모르지만 에디는 그 아래를 지나 어느새 흐릿하게 불이 밝혀진 로비로 들어섰다. 그는 우편함의 이름을 확인하며 왔다갔다 했다. 맨 꼭대기 층의 앞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 애덤스라는 이름이 붙어있었다. 에디는 혼신의 힘을 다해 엄지손가락으로 벨을 눌렀다. 벨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누구든 이 정도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는 숨이 막혀 잠시도 더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왜 아무도 대꾸를 안는 거지? 그 순간 에디는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벨이 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에디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온 누군가가 실수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우편함에 붙어있다가 떨어진 듯한 쪽지가 신발 아래에 놓여있었다. 선체로도 읽을 수 있었다. 벨이 고장났음. 에디는 함정에 빠진 작은 동물처럼 애처로운 소리를 내고는 두터운 안쪽 유리문에 온몸을 내던지며 두 손으로 마구 두들겼다. 어둠 속에 누워있던 애덤스라는 사람이 침대 옆으로 손을 뻗어 담배 한 개비를 집어든 다음 성냥을 긋고 이곳으로 내려오려고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결코 도착하지 못하는 광경이 에디의 눈에 보이는 듯했다. 잠깐 수위나 관리인을 부르는 벨이 있을 것이다. 그거라면 틀림없이 작동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는 순간 길쪽으로 난 현관문이 열리며 손에 열쇠를 든 산에 하나가 들어섰다. 여기 사는 사람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너무 취해서 열쇠를 열쇠 구멍에 집어넣기도 전에 한 번 떨어뜨리더니 심지어는 집어넣고서도 두 번이나 떨어뜨렸다. 화가 침인 에디는 그 사람을 힘껏 밀어붙여 넘어뜨린 다음 열쇠를 집어넣고 부러져라 돌렸다. 단번에 문을 열어져 치고 에디는 안쪽 계단을 뛰어올라갔다. 주정뱅이의 성난 욕설이 에디의 뒤를 따라 올려 퍼졌다. 야, 이 콩초간 놈아 네 마누라가 쫓아오기라도 아냐? 그때 에디는 벌써 한참 위쪽에서 애덤스의 방문을 두 주먹과 한쪽 무릎으로 두들기고 있었다. 에디는 소리 질렀다. 날 좀 들여보내줘요. 내 말 안 들려요. 제발 이 문 좀 열어달라고요. 쇠사슬이 희미하게 절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틈이 조금 벌어졌다. 에덤스의 코가 보이고 겁에 질린 두 눈이 그 곁에 모습을 드러냈다. 적어도 그 눈은 살아있었다. 안도감이 밀려들자 에디는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입안에 공기를 다 뱉어내야 말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방 안에 있던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다. 썩 꺼지지 못해? 뭐하는 수작이야? 강도야? 경고하는데 난 총이 있다. 도대체 뭐하는 녀석이야? 뭘 원해? 좀 전에 길에서 기억 안 나요? 내가 담배 두 개비를 줬잖아요. 피우지 말라고 아니 손도 대지 말라고 말하려고 왔어요. 돌려줘요. 에디는 헐떡거렸다. 사내가 의심스럽다는 얼굴로 물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담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대로 돌려주기만 하세요. 에디는 두 손을 맞잡고 애원하듯 마구 흔들었다. 제발 문 좀 열어보세요. 여기엔 나 혼자뿐이잖아요. 전 권총 강도가 아닙니다. 그 담배를 돌려달란 말입니다. 애덤스는 코웃음을 쳤다. 정신병원에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해야겠군. 그 담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당신 우리 말 못 알아들어요? 에디는 소릴 빽 질렀다. 에디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손으로 눈두덩을 만지작거렸다. 이 사람에게 사실을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다. 그 담배는 어떤 의사가 내게 준 건데 그 중 하나의 뭔가가 들어가서 손대자마자 직사한다고 했어요. 의사가 내게 급하게 경고를 해서 당신을 자주로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온 것이란 방 안에서 겁에 질린 듯한 여자의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쩔그럭 소리가 들리며 쇠사슬이 풀리고 애덤스가 문을 확 열어져 쳤다. 얼굴빛이 헬쑥했다. 애덤스는 자기 손을 자기 목에 올려놓았다. 난, 난 아니, 당신은 괜찮아요. 만약 독약이 든 담배를 피웠으면 효력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없어요. 나머지 담배는 어디 있어요? 에디는 조바심을 내며 그의 곁을 스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애덤스는 자기 뒤쪽 침실문을 맥없이 가리켰다. 그의 아내는 기모노만 입고 있었는데 비명을 지를지 아니면 그냥 기절을 할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다. 에디는 그녀의 뒤로 돌아가서 실내등을 켰다. 흐트러진 침대 곁에는 허둥지둥 이곳으로 달려오는 동안 상상했던 것처럼 작은 테이블이 있고 그 이후 잿더리에 작은 갈색 잿더미 속에 비벼 끈 꽁초가 있었다. 에디는 꽁초를 집어들어 손톱으로 찢었다. 갈색 담배가루만 쏟아져 나왔다. 내가 말한 대로 당신은 괜찮아요. 문제 없는 것을 피운 모양인데 정말 운이 좋았어요. 두 번째 것은 어디 있어요? 자, 어서 내게 줘요. 이리저리 굴러다니게 둬선 안 됩니다. 에디는 손을 불쑥 내밀었다. 애덤스는 아직도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각을 쥐어짜내려는 듯 자꾸만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매만졌다. 그는 겁먹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호소했다. 밀드레드, 내가 돌아왔을 때 당신이 여기 있었으니 봤을 거야. 내가 그걸 어쨌지? 아내는 이번에는 비명을 지르다가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프레드에게 줬잖아요. 당신이 주는 걸 봤어요. 하느님 없어서 기억 안 나요? 당신이 돌아왔을 때 프레드가 막 떠나려던 참이었잖아요. 그 사람도 담배가 없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분은 분배하는 것이라고 했던가 하여튼 뭐라고 하면서 문간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를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애덤스는 혀를 찼다. 그럼 그 사람이 가져갔구나.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아직 불행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는 애덤스의 어깨를 붙들고 정신 차리라며 마구 흔들었다. 애덤스가 대꾸했다. 이미 늦었어요. 프레드 부부는 교회에 살고 있어요. 오랫동안 차를 몰아야 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피웠을 겁니다. 그래서 담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게 이제 생각이 나는군. 애덤스의 아내가 빽 소리를 질렀다. 전화! 그러고는 전화기로 냅다 달려가더니 번호를 돌리기 시작했다. 아니,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살아요? 애디는 쇠댐 목소리로 물었다. 애덤스가 입속으로 웅얼거렸다. 파머 거리 47번지요. 웨스트베리 근처예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나 본데. 아직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프레든의 자동차는 포드예요. 애덤스의 아내가 말했다. 애디가 서둘러 방을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녀는 비틀거리며 한 바퀴 돌 뻔했다. 계속 전화를 걸어요. 그 사람의 목숨이 거기에 달려있어요. 애디는 어깨 너머로 내뱉었다. 애디는 정문 앞을 막 지나던 택시에 거의 치일 뻔했다. 애덤스 경우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기회가 생길 것 같았다. 그는 택시 안으로 굴러들어가며 외쳤다. 파머 거리 47번지로 그리고 우리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포드를 발견하기 전까진 속도를 늦추지 말아요. 애디는 좌석 등받이에 기대어 허파가 터져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기침을 해댔다. 발작같은 기침이 서서히 사그라지자 애디는 좌석 앞으로 바짝 다가앉아 운전기사의 어깨 너머로 전방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때 갑자기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른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묻는 걸 깜빡한 것이다. 그저 프레드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저건가요? 갑자기 기사가 물었다. 포드 한 대가 갓길에 한쪽 바퀴를 걸친 채 천천히 앞서 달리고 있었다. 바짝 붙여주세요. 맞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 택시가 앞으로 쭉 달려나가 포드의 차축과 거의 뒤엉킬 정도로 치고 들어갔다. 애디는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리쳤다. 프레드? 당신이 프레드요? 포드의 바깥쪽 바퀴 두 개가 완전히 도로를 벗어나자 차는 미친 듯이 비틀거렸다. 다섯 명의 탑승자가 모두 놀라서 소리를 질러댔다. 운전하던 사내가 흥분한 목소리로 깨끗거렸다. 난 프레드가 아니오. 난 안토니오요. 무슨 일이오? 택시는 방향을 바꿔 손살같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작은 방갈로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웨스트베리의 교회 지역이 나타났다. 파머거리라고 하셨죠? 기사는 중얼거리며 옆길로 차를 몰았다. 7,800미터마다 서있는 가로등만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에디가 지시했다. 그쪽을 살펴봐주세요. 난 이쪽을 살필테니. 43, 41, 39번지. 잠깐! 지나친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돼지 멱다는 소리를 냈다. 길 뒤쪽에 있는 집이었다.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에디가 단숨에 택시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현관의 전등이 켜져서 엔진이 걸린 채 진입로에 서있는 포드의 윤곽을 비추었다. 여자의 말소리가 들렸다. 우리 전화인 것 같아요. 당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죠? 에디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뛰어가며 외쳤다. 잠깐! 잠깐만요! 프레드! 그들은 영화의 정지 장면처럼 얼어붙었다. 여자는 현관에 올라서서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남자는 차 문을 열어놓은 채 그 곁에 서 있었는데 양손으로는 담배를 감싸고 있었다. 성냥 불빛을 감싸고 있어서 양손은 연어 살빛처럼 투명해 보였다. 에디가 쏘아보고 있는 동안 성냥은 꺼졌지만 프레드의 입술에서는 이미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에디가 쉰 목소리로 소리를 꽥 질렀다. 그 담배 뱉어요! 입에서 빼라고요! 그리고 몸을 날려 그 사람과 거의 충돌할 뻔하면서 입에 물린 작은 하얀 원통을 뽑아냈다. 연기를 모락모락 피워 올리며 원통은 어깨 너머의 잔디밭으로 떨어졌다. 난 지금 에듬스 집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담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어요. 30초만 더 지났으면 끝장날 뻔했어요. 에디는 헐떡거리며 여기까지 내뱉고는 숨이 막혀 말을 멈췄다. 프레드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화가 난 고양이처럼 사방에 대고 침을 뱉고 입술을 양복 소매로 쓱쓱 문질렀다. 프레드의 아내가 현관에서 달려 내려왔다. 그녀가 선언하듯 말했다. 그건 에덬스가 준 담배가 아니에요. 프레드, 기억 안 나요? 웨스트베리로 들어오기 직전에 차를 세우고 간이 식당에서 담배 한 갑을 샀잖아요. 에덬스가 준 것은 좌석 사이로 떨어졌고 당신이 한 손으로 끄집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그냥 놔두라고 했잖아요. 그래, 맞아. 그랬었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프레드는 미심쩍은 듯 고개를 갸웃하고 얼굴에 땀을 씻으며 말했다. 그는 갓 뜯은 담배값을 꺼내들고 들여다봤다. 한쪽 귀퉁이에 은박지만 찢겨져 나가 있고 내용물로 꽉 찬 담배값 안쪽에 텅 빈 자리는 딱 한 개만 보였다. 그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했다. 맞아, 이건 이 새갑에서 나온 게 틀림없어. 정말 아슬아슬했군. 그럼 그 담배는 당신 차 안 어딘가에 있겠군요. 에디는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참은 손잡이를 잡았다. 아, 그렇지 않아요. 저 양반이 간이 식당으로 들어간 사이에 손으로 더듬었더니 담배가 있더라고요. 차에 지저분한 게 굴러다니는 게 싫어서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프레드의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절거렸다. 에디는 휘청거리며 두 눈을 꼭 감았다. 끝이 없었다. 이건 마치 장난꾸러기 악마가 펼치는 술래잡기 경주 같았다. 에디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이미 발걸음을 옮기면서 물었다. 그럼 겨우 1, 2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겠네요. 그리고 간이 식당 바로 앞이라는 거 확실해요? 네, 맞아요. 여기에 도착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식당은 큰길 모퉁이 부근에 있으니까 곧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식당으로 올라가는 두 개의 작은 계단이 있는 인도 바로 위에 담배가 떨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에디는 방향을 돌려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다시 몸을 실었다. 우리가 지나쳤던 간이 식당까지 되돌아가요. 에디는 기사에게 큰 소리로 지시했다. 담배를 추적하는 동안 그의 공포심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아직도 걱정과 조바심이 가시지는 않았다. 호텔에서 애덤스 집까지 득달같이 뛰어갈 때 같은 정신착남 비슷한 상태는 이제 벗어났다. 하지만 그 담배를 회수해서 두목에게 가져다 드려야 했다. 에디는 택시가 채 정차하기도 전에 칸이 식당 앞의 인도로 뛰쳐나갔다. 그는 개구리처럼 허리를 구부려 뺨이 바닥에 거흐 닿을 정도로 몸을 낮추고 샅샅이 뒤졌다. 식당 창에서 밝은 노란 불빛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만약 거기 있었다면 틀림없이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없어졌다. 프레드의 아내가 담배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주장한 곳은 식당 계단도 아니었고 계단 아래쪽도 아니었으며 차도와 인도의 경계도 아니었고 뚝 떨어져 있는 도랑도 아니었다. 에디는 기사에게 빌린 성냥을 그어서 그 불로 불빛이 어둑한 곳까지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망사로 된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머리를 쑥 들이밀었다. 바깥 인도는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했어요? 그는 점원에게 물었다. 가게에는 그 사람 말고 아무도 없었다. 6시에 손님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하고 안 했어요. 점원이 대답했다. 한 10분 전에 포드 승용차를 타고 와서 담배 한 갑을 사가지고 간 사람 기억나요? 물론이죠. 그 이후에 들어오거나 나간 사람 있었어요? 그때 덩치가 큰 깜둥이 녀석 하나가 자바산 커피를 홀짝거리고 있었소. 당신이 나타나기 직전에 나가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에디가 다급하게 말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에디는 기사 곁으로 되돌아가서 물었다. 길 이쪽 저쪽에서 사람 본 적 있어요? 내가 뭐 독수리라도 되는 줄 아슈? 이거 언제 끝나는 거요? 기사는 소동에 신물이 난 듯 짜증난 목소리로 물었다. 에디는 택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발판에 올라섰다. 큰 길을 따라 천천히 차를 몰아요. 한두 블록을 가도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되돌아와 다른 쪽 길도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두 블록을 가봤고 에디는 이쪽을 포기했다. 좋아요. 돌아갑시다. 이렇게 멀리까지는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점원 말로는 내가 나타나기 직전에 떠나간다고 했으니 기사는 차를 돌리면서 투덜거렸다. 불이 켜진 식당 쪽으로 다시 서서히 다가가는데 식당 모퉁이 부근에서 어슬렁거리며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발걸음을 멈추고 창문 안쪽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에디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덩치가 큰 걸 보니 바로 저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타나니까 식당 뒤로 숨었던 게 틀림없어요. 에디는 택시의 발판에서 휙 뛰어내렸다. 움직이던 택시의 관성 때문에 그는 인도까지 밀려 올라가 자기보다 훨씬 키가 큰 떠돌이와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다. 거아는 갑자기 몸을 돌리며 몸을 웅크렸다. 그는 충동적으로 피해 달아나려는 것 같았는데 에디가 그를 식당으로 바짝 몰아붙인 셈이 되었다. 식당에서 나오면서 담배 안기비를 주었지? 이리 내놔! 에디는 간단히 말했다. 두목 같은 사람에게 매번 주눅들어있던 에디가 마침내 정신적으로 마음대로 부릴만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상대도 되지 않지만 거아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누가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자네 셔츠 주머니에 꽂혀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걸 돌려달라고 말하고 있잖아. 검둥이 거아는 절대 내놓을 수 없다는 듯 손가락 하나를 담배 위에 얹었다. 맥길 줄 알고? 수염이 아주 멋진 노인네가 내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양반은 내게 아주 잘해줬는데 커피도 사주고 이것도 줬어요. 검둥이는 간이 식당을 등진 채 에디의 옆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식당 점원은 문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운전기사는 택시 운전석에 앉아 구경하고 있었다. 누구도 에디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에디는 10달러 중 술값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더듬어 찾았다. 그걸 내게 넘겨주면 저 안에서 담배 한 값을 사주지. 그는 점원 쪽으로 돌아섰다. 들어가서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이 사람이 달란 담배를 가져다 주세요. 에디는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벗겨낸 후 거하니 공격이라도 하면 곧장 뒤로 물러설 준비를 하고서 조심스럽게 그 사람 앞으로 내밀었다. 에디의 손가락 사이에서 녹색 지폐가 한쪽 귀퉁이를 잡힌 채 유혹하듯 펄렁거렸다. 두 개의 하얀 눈알이 곧 튀어나올 것 같았다. 마치 지폐가 자력을 가지고 있어서 막일꾼의 두개골에서 눈알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거하는 망설이며 손가락 두 개를 슬쩍 내밀더니 다시 거둬들였다. 방울뱀이 덮치는 듯한 빠르기였다. 지폐는 사라졌고 그 안은 식탁 모퉁이를 돌아 허둥지둥 달렸다. 하지만 그렇게도 바라던 담배를 에디의 발치에 던져놓은 후였다. 덜덜이 토미는 건들거리는 몸뚱이를 오렌지색 실내복으로 감싸고 무시하는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입술에 물고 있던 담배를 덜렁거리며 으르렁거렸다. 마침내 나타나슈꾸먼 그래. 왜 이제 귀여운 거야 새끼야.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에디에게 토미가 턱으로 들어오란 표시를 했다. 토미는 문을 닫고 몸을 돌리다가 분노에 찬 주먹을 에디에게 날렸다. 그러고는 두목의 침실문 쪽으로 다가갔다. 에디는 한 발 물러서며 주먹질을 피하고는 그 자리에 덜덜 떨며 서 있었다. 얼굴은 겁에 질려 창백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말씀드리진 않았죠 토미. 안 그러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실수를 저지를 생각은 아니었는데. 토미는 떨리는 손을 침실 손잡이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가져왔어? 에디는 겁에 질려 고개를 마구 끄덕이며 상의의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두목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난 네 편을 들어줄 생각은 없어.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여기서 마냥 죽치고 있어. 토미가 아기가 가득 찬 어조로 말했다. 잔뜩 공포에 질려 뒤쪽에 웅크리고 서 있는 인간에게 겁을 주는 일이 즐거운 것 같았다. 잠깐만요 토미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좀 봐주세요. 에디는 목에 뭔가가 꽉 차올라 헐떡거렸다. 이곳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원래 두목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포심과 이 일로 받게 될 두목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잔뜩 주눅 들어 있었다. 겁이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토미는 손잡이를 돌린 다음 문을 밀어 열고 불 꺼진 방 안으로 들어갔다. 벽 한쪽으로 손을 뻗어 전등을 켜고 등 뒤로 문을 닫았다. 빈틈이 약간 남아있었다. 잠시 후 두목의 성남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게 대체 뭐하는 수작이야? 그러자 토미가 낮은 목소리를 설명했다. 그래 그 자식은 어디 있어? 회수해 온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침대에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나는 순간 에디를 사로잡고 있던 긴장감이 툭 끊어지고 말았다. 묶여있다가 풀려버린 공포심은 바짝 얼어붙어 서 있던 자리에서 에디를 해방시켰다. 그는 신중히 간직하고 있던 그 담배를 안주머니에서 황급히 꺼내 앞으로 내던졌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마치 악마에게라도 쫓기는 사람처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며 그곳을 빠져나갔다. 담배는 포물선을 그리며 토미가 밤새 피우고 남긴 담배통 속의 담배들 사이에 떨어졌다. 토미가 두목의 뒤를 따라 돌아왔을 때 방 안은 텅 비어있었다. 두목은 화가 나서 문을 쾅 닫았다. 토미가 말했다. 주랭랑을 친 거겠죠? 제가 등을 돌리자마자. 혹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했습니다. 그 녀석이 그 담배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제가 바지만 입고 있다면 즉시 쫓아 나가려만. 토미는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비벼 끄고 담배통에서 새것을 집어들어 불을 붙였다. 두목은 열이 뻗쳐서 방 안을 오갔다. 심부름꾼이 사라진 것보다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에 더 화가 난 듯했다. 밤새 헛수고했구만. 두목은 투덜거렸다. 그는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집안에 시가가 한 대도 없군. 알리바이 만드느라 클럽에서 사람들에게 한 대씩 급히 돌리는 바람에 두목은 담배통 속에 손을 넣어 담배를 한 개비 꺼내고 거칠게 성냥을 그었다. 토미가 우울하게 연기를 내뿜으며 맞짱구 쳤다. 맞습니다요. 오늘 밤엔 알리바이만 실컷 만들고 허탕치고 말았네요. 어쨌든 밀러놈은 없애버릴 거야. 다른 방법을 고안해서 놈을 죽여버리겠어. 그리고 이번에 심부름꾼 녀석도 처치할 거야. 너무 많이 알고 있거든. 두목은 맹세했다. 대응만 좋으면 뭐합니까? 별 효과가 없는데요. 그냥 총잡이를 보내. 한방에. 토미가 얼굴을 찡그리며 한마디 했다. 그러나 그는 말을 채 끝맺지 못했다. 조금 전에 자신을 눈앞에 앉아있던 두목이 지금은 바닥에 얼굴을 처박고 누워있었다. 이 일은 마치 싸구려 영화 필름이 툭 끊어지듯이 신속하면서도 조용히 벌어졌다. 두목이 피우다가 떨어뜨린 담배에서 연기가 나른하게 피어올랐다. 그리고 필터에서 쏟아져 나온 약간 하얀 물질이 카펫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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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k-깻 thrive-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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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